이게 뭐지.. 어? 차포만 müsste구나. 왜 이렇게 가벼워? 아니 신기해 ㅋㅋ 왜 이렇게 가벼워, 이거. 이거 뭐야, 이 3만원? 활동비.. 활동비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특수 의원인데? 와, 이걸 입고 오면.. 신발.. 합법 의상 의상이 제일 마음에 든다. 어? 이거만 하여튼 신경 써주셨네. 첫번수 쳐. 어? 약도도 있네. 일단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출동! 이거 나 봐서는 안 돼. 자, 지금부터 전송되는 장소들에 가서 정보를 수집한 후 2시까지 프리즘 타워로 가서 금고 폭발을 막게나. 상암동 갑시다. 1번이네요. 001. 안녕하세요. 제가 001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제일 가까운 데부터 가야겠어요. 석유동. 석유동으로 갑니다. 고민될 땐 중국집. 중국집도 가는 걸로. 다들 중국집과 추어탕집을 택하겠지. 해결 고프니까. 하지만 난 허를 찌르겠어. 저는 홍대 계단으로 가겠습니다. 뒤에 계신 이분들. 저랑 같은 동기입니다. 오랜만에 자신 있어요. 첫번째 활동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침 택시가 있군.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어디를 보실까요? 망원시청으로 가야겠군. 네. 잘 취해 주셨습니까? 기사님.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스파이 활동을 하셨던. 첫번 중에 첫번이십니다. 선배님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저기 저 저 저 저 러시아. 예? 제가 투입됐을 때 말입니다. 선배님 그때 한번 위험하셨었는데. 그대 제 목숨 살려주셔서 소모 감사합니다. 다 그럴 수 있는거죠. 다 그럴 수 있는거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생각하면 인터넷이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나 척과 활동을 시작했지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신권이셨어. 제가 지금 제임스 본드 아니에요. 내가 요원인데 요원 중에 스파이를 받았어. 여보세요. 자네의 코드명은 007일세. 특히 자네는 내가 본 어떤 요원보다 탁월하고 믿음직스럽네. 그래서 자네에게는 요원 중에 요원. 요원의 최고 명예. 007이라는 코드명을 부여할게요. 지금부터 자네에게만 고급 정보를 주려고 한다면 아까 말한 적은 사실은 요원 중입니다. 그들과 섞여 자연스럽게 미션을 수행하면서 적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혀내어 그를 아웃시켜주게. 절대 아무도 믿지마요. 반다워. 여기 있으면 됩니다. 여기 있어요. 예. 자세요. 아이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자세요. 안녕하십니까. . 감사합니다.